쉬어가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가십성 기사나 보시기 바랍니다. 일론 머스크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두 분이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이세의 영국 여왕 필립공입니다. 엘리자베스 여왕의 전기가 국내에서도 번역이 되어 나와있거든요. 나와있는데 오래전에 읽었습니다. 이 엘리자베스 여왕 전기를 읽어보면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13살 때 13살 때 그리고 이제 이 필립공이 여러분 18살 때 필립공이 여러분 그리스 왕자 하지 않습니까 영국 해군의 사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여러분들 만난 그가 13살 18살 때거든요. 그런데 거기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전기 미국 작가가 썼는데 아주 특별한 내용이 하나 나오거든요. 그게 뭔가 하니까 13살 18살 때 아버지 조지 육셰를 따라 가지고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를 방문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때 이제 공주죠. 그런데 그 필립공을 만났을 때 그 놀라는 표정을 흑백 사진을 사진사 같은 그 장면을 포착한 겁니다. 그걸 아무리 온라인상에 뒤져봐도 그 사진은 안 나와있네요. 그 사랑에 빠진 순간이거든요. 제가 여러분들 딴 그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 다 잊어버렸는데 그 사진은 선명하게 기억하거든요. 흑백 사진에 통로 비슷한 데서 13살의 아가씨가 벽을 기대해 가지고 바깥을 보면서 대단히 놀란 모습입니다. 그때 스파크가 일어난 거죠. 두 사람이 74년을 함께했고 슬아의 4명의 자녀가 있었고 8명의 손주 10명의 정손주를 낳을 정도로 그리고 영국의 안정은을 찾는데도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한 거죠. 여러분 오늘 제가 그냥 우수개로 한 번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 일론 머스크 세계 최대의 부호죠. 이 일론 머스크의 제가 트위터를 이제 가끔 하니까 일론 머스크의 이런 트위터를 보는데 어떤 장소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탈리아의 여자 수상에게 상패를 하는 한 30조 정도의 영상이었습니다. 두 사람이 이런 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. 키 차이가 큰데 제가 이 사람들이 상당히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. 왜 그런가 하니까 비언어 표현이 많은 걸 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상패를 엘론이 이탈리아 이러면 총리 함께 주는 거 그다음 마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여러분들 의례적인 약간 포옹 있지 않습니까 포옹을 하는데 그게 좀 이제 영어 표현을 어쿠어드란 표현을 씁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본 지가 한 1, 2주 전입니다.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 사람에 대해서 그냥 호감을 장난이 호감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. 호감을 뭐 가질 수 있으니까 사람 만나면서 그런데 비언어가 이런 표현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있거든요.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가 난 겁니다. 머스크 이탈리아 총리와 진한 눈빛 교환 뭐 이 머스크가 여러분들 로맨틱한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이런 부인했는데 이탈리아 여성이죠. 키가 어마어마하게 차이납니다. 일론 머스크는 상당히 매력적인 남자를 같아요. 왜 그런가 하니까 약간 시골스러운 그런 표정 그리고 이제 부자지만 상당히 험불한 그러니까 겸손한 그런 모습이고 여러분 보시니까 오늘 이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누가 일론 머스크를 만나더라도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행위에요. 사람이 격식 같은 게 별로 없고 말도 정용화된 말이 아니고 약간 촌스럽기도 하고 그런 표현인 거죠. 아무튼 제가 그냥 트위트의 영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좀 서로에게 그냥 호감을 갖고 있겠구나. 호감을 갖겠죠. 뭐 세계 최고의 부호에다가 굉장히 똑똑한 천재적인 사업가고 그 다음 이탈리아 총리도 이 부장에 생겼다고요. 키가 굉장히 작다고요. 그러니까 이게 나왔는데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. 오늘 조선일보가 잘 다룬데요.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3회 세계신민상 시상식의 두 사람의 모습이 찍히면서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일론 머스가 53세네요. 조르자 멜로니가 47세. 한 네티즌이 이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는 모두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안다.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뉴욕포스트라는 신문이 좀 조금 대중적인 그런 선정적인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머스크가 멜로니 총리와 로맨틱한 경기는 전혀 아니고 그 자리에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. 이런 이야기가 가는 거죠.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. 리더십도 뛰어날 것 같아요. 일론 머스크가 사람을 끌어가는 능력도. 동거인이 있었는데 동거인하고 이런 관계가 다 청산된 거니까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. 머스크는 유부남이죠. 유부남이니까. 그런데 이제 하나 여러분들 주위에서 봐야 될 것은 이제 제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렇게 보니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. 이탈리아에서는 모르는 남녀 사이에도 쉽게 스킨십을 합니다. 사진을 찍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성공했네요. 그러니까 이 노르말림은 이탈리아의 풍습이나 이런 걸 미뤄보기에는 특별한 일은 아니다.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그 밑을 보고 한 분이 제가 대학생 때 유럽으로 변양여행을 갔다가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여경을 만나서 귀를 물어보는데 이탈리아 여경이 거윽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얼굴에 미소를 띄고 이야기하는데 하루 종일 그 여경을 얼굴만 생각하면 심쿵했던 기억이 납니다. 아마도 저게 이탈리아 여성들의 다른 사람들의 친절함을 표현할 때 일상적인 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떻든 간에 이탈리아 총리가 트위터 엑서의 상패를 받았을 때 그 표현은 영어 표현으로는 여성으로서도 정치가 로서는 제가 그분 활동을 잘 모르겠지만 스위트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었단 말이죠. 좀 달콤하다는 표현을.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트위터를 보면 영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터뷰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아무튼 간에 호사가들의 입에 좀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표정이네요. 쉬어가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. 자 이제 의로 사퇴 한번 보시죠.